지금 진짜 핵심은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세훈까지 아니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다 포함을 합시다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대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 선택은 제 1순위가 대권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불과 2년 뒤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그리고 1년 뒤에는 봉직적으로 대권 에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는 늘 머릿속에 대권이라는 바위의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가 어느 쪽으로 구르느냐. 그걸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물꼬를 가속화시킨 것이 대권 행보라는 데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개혁 보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길을 걸어와서 사실 본인이 선명성을 얻고 지지하는 팬층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하게 되면 도로새누리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본인이 지금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쌓아온 독자노선에서의 어등 팬층이나 지지층이나 그런 이미지 같은 것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라집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통합에 계속해서 본인이 어떠한 명분도 지금 상황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대권 행보다 큰 판에서 사실 놀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독자적으로 해서는 대권에 도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대권을 보고 총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권을 보고 행보를 하는 거다라고밖에 사실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